대원제약이 상승 정말 좋죠. 차트 정말 이쁘고. 우선은 제가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이랑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시장에 어떤 재료가 풀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가야지 대응이 된다는 건데 확신이 있어야지 매도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풀려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분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현재 가장 큰 재료는 비만치료제죠. 비만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 비만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도 같이 하고 심혈관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라는 비만치료제인데 이게 또 전세계 제약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실멸관,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쪽, 당뇨도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마시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 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그런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 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여국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요. 요새는 요새 이제 이 백조시래요.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템이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나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텔레그램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장중에 시황이나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올린 거랑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사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보면은 3억의 스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화장품들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들을 거예요. 들으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리포트가 있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나눠 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 수익 진행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아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은 이제 대원 제약 같은 경우는 우선 얘들이 위고비도 위고비지만은 마이크로니틀 이게 미세바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패치기어 라파스랑 비만치료제 흡어물질인 DW1022이라는 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대원 제약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겁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죠. 위고비가. 이게 성분이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사제를 마이크로니틀 대원 제약이 지금 하고 있는 미세바늘을 패치체형으로 바꾼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혁신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 제약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등락폭은 크진 않지만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과매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트 한 번은 튀었다가 하락할 거예요. 왜냐. 항상 과매수에 들어가면 어떤 차트가 생기죠. 하락 차트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과매수 들어갔을 때 여기 과매수예요. 들어왔죠. 또 과매수 들어갔을 때 하락 바로 했습니다. 지금 차트 캔들 상승 캔들 한 개만 더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에 과매수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조금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매물대가 상당히 요 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딱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지금 바로 들어가서 한 19,000원 초반대까지 먹고 바로 튀어나온다. 둘째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좀 과매수에서 풀려서 한 60 아래 사이가 60석까지 내려오기까지 기다릴 거다. 그럼 그때 가격대가 아마 17,000원 초중반이 될 거예요. 그때 들어갈 거다.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건데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아직 추가 매수 구하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진짜 상승 모멘텀도 제대로 있고 재료도 현재 시장에 잘 풀려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갈롬이다. 그러면은 최종 목표가는 우리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2만원에서 2만 2천원 사이까지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나는 사고 또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래 하신 분들은 울량 홀링하도 2만원까지 기다리면 돼요. 지금 재료가 이게 그냥 쉽게 꺼질 거품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지금 저도 이 비만초지에 등장하자마자 맞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진짜 특히 또 이번에 먹는 것도 생긴대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바이오 훈풍 불었을 때 막 그때처럼 어마어마하게 가고 한 번 바이오는 뒤흔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죠? 점상 3,4반도 때립니다. 옛날에 HLB도 그렇고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박셀바이오 막 10배 까나리아 바이오 뭐 10배 올라가고 있잖아요. 진짜 충분히 대원작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 두세 배는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주요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즉시 제가 텔레그램에 바로 올려드리니까 꼭 텔레그램 방은 들어와 계시길 바랄게요. 요새 주식하시면서 텔레그램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들 텔레그램 어플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어플 다운받는 플레이스토어든 애플스토어 있죠. 거기서 텔레그램 바로 나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제꺼 링크 바로 올려드리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와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말하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발 텔레그램 들어와 놓고 카톡방 들어와 계세요. 카톡방은 말 이것 때문에 안 들어와 안 보입니다. 텔레그램은 밑기문 들어와 계시면은 일단 정보는 항상 하단에 떠 있어요. 제가 말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가 없잖아요. 텔레그램은 그래서 여기는 꼭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에서 나머지는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톡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텔레그램 그대로 가거든요. 종목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머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